지금 켰는데요 핑퐁이 안녕하세요 핑퐁님 들어오셨나요 저는 지금 인터넷 now korean broadcasting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나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엔티크지온 아프리카 tv 많이 봐주세요 지금 제가 방송하고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멋집. 지금 93명이 뒤로지. 내가 켠지 얼마 안됐거든? 근데 지금 아프리카 티비. 나 뭐라는 거. 나 영어가 안 돼. 지금. Hello. 같이 보내주셔서 하나만 봐. 이걸로 오세요. 여러분. 하나만 보세요. 아니. 아프리카 티비 계신 분들은 여기 오지 마시고 여러분. 아프리카 티비 홍보하러 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 티비에 지금 사람이 많이 빠져갖고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켜봤어요. 네. 아프리카 계신 분들 아프리카로 봐주셔서. 이거 필터가 맘에 든다. 이거. 지금 아프리카 티비 라이브 방송이에요. 지금 두 개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나도 이걸로 방송하려고. 필터 안 쓰니까 이상하더라고. 왔다 갔다 갔다 바빠. 방송은. 한국 아프리카 티비 라이브. 어플. 어플리케이션. 아프리카 티비 다운로드. 플리즈 아프리카 티비. 서치 아프리카 티비 어플. 왜요 치 Reese. 줄 realized. 아프리카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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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demics가 어디서 하는지요. 쓴피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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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제가 방송을 개인 방송하고 있어서 문화 citizens Queen America иц 한국 한국 엔티크 지온 그래야 나오자 엔티크 지온